제16호 태풍 삼바의 영향으로 경북도 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삼바의 영향으로 경북도 내에는 6,600여 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농작물 침수가 3,491 헥타르, 과수 낙과가 1,764 헥타르, 쓰러진뼈 1,220 헥타르,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이 106 헥타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경주가 1,020 헥타르, 포항 636 헥타르, 김천이 623 헥타르 순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319곳, 주택 429채, 공장 36곳이 침수하거나 부서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614가구 1,03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경북도와 각 시군, 군부대, 경찰 등은 이날 인원 6천여 명과 장비 560여 대를 동원해 응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북도는 능금농협과협의회 납과 수금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밀 조사를 거친 후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능금농협의회 납불과 수금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